오늘 영상이 우연 UngevIX 중 모자 folder 보컬 아이없다 방송 남 George 양으로 해주veyard 힘들게 복 많이 하다 기계의 나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묶음 한국의 학교에 출연한 거래 내가 한국 한국의 학교에서 갈 때 저는 한국 한국의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지켜보다는 것이 제 IIIA와 터키지들이 그가 공연에선 이동으로 가기까지 제1시간이 한 시간 때문에 제1시간의 일을 할 예정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금 19일 11일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어는 29ºC와 84ºC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It's basically the dressing for the salad, so it's gonna be pretty much... 24 layers. There's some chicken that I ate. Every time I visit Korea, the chicken chain is called Gyeongchun. I like their red chicken. It's kind of spicy and sweet as well. It's like one of my favorites. I'm not going to pick it up. I'm sure the chicken on my side is pretty good. It's a good one now. It's kind of a size. All right. It's the same. I'm so happy, so it's a good night.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주 도입? 진주 도입? 예 오케이 아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강아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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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무... 팬이 파이팅 아... 그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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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핑 아... 유아... 룰린 월러 타이호 스파이타이호 싱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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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몇 가지 정도? 네, 천천히 먹어요. 한 번 더 먹어요. 한 번 더 먹어요. 한 번 더 먹어요. 한 번 더 먹어요. 이거 초기 있는 거 있는 거. 한 번 더 먹어요. 한 번 더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